~~ ~~ 수아라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 꼼장어 수육입니다 여러분 이 꼼장어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다가 수아수산이라는 곳을 찾아 가지고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분도 이제 그 수아아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같은 동종업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거기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특대 사이즈로 5만 1,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꼼장어 수육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보시죠. 수아수아수아 자 먼저 꼼장어를 한번 싹 씻어줄게요. 원래는 이거 수육할 때는 껍질 있는 채로 해가지고 수육을 해서 먹는데 손질을 좀 해소줘가지고 이렇게 한 씻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수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아수아수아 여러분 이것도 꼼장어 수육에 부추 같이 해가지고 좀 먹으면 좋거든요. 부추를 먼저 한번 살짝 삶아줄게요. 부추를 자 살짝 데쳐질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살짝만 데쳐주겠습니다. 그래서 찬물에 자 좀 담궈주고 자 이제 팔팔 끓는 상태에서 이 꼼장어를 넣겠습니다. 껍질이랑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큰 거는 좀 그러시면 혹시 뭐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좀 작은 사이즈도 팔거든요. 한 7,000원 정도 싸게 작은 것도 좀 판매를 하거든요.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에 구매처를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잘 삶아졌습니다. 여러분 꼼장어 수아수아수아 자 여러분들 수육이 완성됐습니다.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껍질이 좀 벨밉니다. 응 자 부추 삶은 부추랑 초고추장 찍어서 음 껍질이 약간 고소한 맛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울 때라고 들었는데 이야 쫄깃쫄 relax 담백한게 쫄깃탱하고 담백한게 맛있습니다 롯데이는 몸 하나 더 음 껍질이랑 같이 이게 좀 살짝 기름 젖으시면 더 밸런스가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간 쪽 같은데 요거랑 해서 음 이야 아 아주 구이보다 나은 것 같은데 수육이 닭 같은 것도 제가 백숙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고기도 굽는 것 보다는 수육을 좀 더 좋아하고 아 이게 진짜 너무 맛있다 간 같은데 소주 먹어야겠다 간은 쏴소쏌 쏴소쏌 초장에 올려서 간 자 와 오 안돼 꼭 같이 먹고 말겠어 꼭 같이 먹고 말겠어 사사사 와우 자 물 사사사사 으음 아우 너무 좋은데 진짜 와우 와우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지워보시거나 여수에 가면 이거 좀 팔거든요? 죽여주십니다 진짜 쏴쏴쏴쏴쏴쏴 껍질만 사먹으니까 약간 묵 묵는 것처럼 아유 부들부들하네 아주 여러분들도 가위로 좀 잘라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ledges 쏴쏴쏴쏴쏴 응? 자, 자, 자! 아 여기는 냉동 꼼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팔 꼼장 자체를 바로 손질해서 바로 신선한 상태에서 보내줘요 진짜 얼렸던 것과는 맛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 모든 해산물들이나 뭐 다 그렇겠지만 이건 특히나 진짜 냉동하고 그냥 신선한 거 상태에서 먹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꼼장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꼼장만 안 좋아하셔도 뭐 이건 뭐 원체 팩트니까 마트 라인에 가면 수입해온 거 얼려서 파는 게 있는데 뭔지 아쉬울 땐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그런 거 수육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맛 차이가 너무 납니다 수육은 진짜 이렇게 신선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막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육을 삶을 때 넣는 게 가장 좋죠 좋기는 כ 은근히 너무 꺼냈어요 음 으음 안 좀 더 소화 소화소화 음 와 우와 자 우리 사장님 사모님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꼼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숯불이나 이런 데서 구워서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꼼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한 번씩 삶아서 수육을 한번 해드시는 거 많은 분들이 좀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